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야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1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부터 강의를 새롭게 하나 좀 찍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올해는 고2와 고3 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고1, 경화야고 학생들, 고1 학생들이 사실 국어를 중학교 공부만 하다가 갓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서 수업 때만 들으면 수업은 날아가버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번 경화야고 학생들 시험 범위 중에 현대시 파트가 좀 있길래요. 그 현대시 파트 첫 번째인,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학습활동까지 함께 정리해드릴 거니까 이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은 학습활동까지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작품 분석을 좀 함께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작품 보도록 할게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란 작품.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현대시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단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 건데 시인을 알면 시가 보인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윤동주라는 시인은 어떤 시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성찰, 반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건데 윤동주는 한마디로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제일 잘 어울리는 아마 시인일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윤동주는 한없이 순수하고 정말 연약한 영혼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뭐 나름대로 저항실을 좀 짓다가 생체 실험을 당하다 죽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기도 하고 정말 저항정신을 투철하게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수능에도 이미 여러분 네 번이나 출제됐던 그런 시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윤동주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이상적인 것과 그 다음에 본인의 현재 차이는 현실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던 시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인이 생각하던 그 이상과 그 다음에 현실이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은 일제강점기 치아에서 수능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안타까운 현실적 자아의 모습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 수능하지 않고 강렬하게 저항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는 이러한 자아를 꿈꿨었는데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는 항상 자아가 분열이 일어나요. 자아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뭐 이런 식으로 자아 분열이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서 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나가 현실적인 자아인지 혹은 이상적인 자아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세 번째가 자기반성이라고 하죠. 자아 성찰의 시인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창시개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남았던 그런 시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윤동주가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화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초상화거든요. 근데 자기초상화를 스스로 그린 작품 요게 이제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그렸다. 그럼 아 이 시 속에는 윤동주가 그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겠구나.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간단한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모든 시를 볼 때 선생님이 기본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화장,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하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요렇게 적고 신사고 국어교과서 14페이지에 있어요. 경화예고 학생들은 14페이지 펴놓고 함께 공부를 해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께 선생님과 본문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중간중간에 시험에선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다. 요런 것들을 꼭 학습하세요. 문제 통해서 꼭 요런 것들도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이 시를 지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잠깐 시를 읽어보시고 오셔도 좋아요. 스탑! 읽어보시고 다 읽어봤죠? 갈게요. 자 산모통일들아 농가 외따 의무를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일단 화장 흔히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장은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살짝 쭉 읽어보니까 요 안에 나는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역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보이거든요. 사나이란 단어가 조금 눈에 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반복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무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사나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시적 대상인가 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사나이의 반전이 좀 있긴 한데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산모통일을 놀아 농가 외딴 의무를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물이라도 그냥 쳐놓고요. 사실 우물에는 물이 있죠. 물에 요렇게 비치면 얼굴이 비치겠죠. 여러분 아마 그 뼈다귀를 문 개의 이야기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뼈다귀를 물고 있다가 요렇게 강물을 쳐다보다가 어 그 뼈다귀 맛있겠는데 그러면서 야 뼈다귀 내놔 왕 짖는 순간에 그 뼈다귀가 떨어져서 자기 뼈다귀마자 잃어버린 그 욕심 많은 강아지 개의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얼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거울은 아니 거울이래. 이 우물은 거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울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건 자기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로 이 우물이란 소재인 거죠. 근데 여기를 혼자 찾아갔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좀 거리감을 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물 안에 뭐 가까이 붙여서 보는 그러니까 우물 물에 이렇게 얼굴을 막 들이대고 보는 건 아닐 거니까 물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조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 뭐 합니다 이런 말들 보이잖아요. 친구들한테 야 나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친구들한테 보통 나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뭐 씁니다라는 말은 친구들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죠? 보통 이런 거죠. 선생님 저 밥 먹었습니다. 저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때 이 말들은 상대방한테 높이는 말 쉽게 말하면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어체를 사용한다는 것들은 어떠한 지금 타고 잔 얘기가 뭔가 그냥 일상적인 가벼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자 계속 보죠. 가만히 들여 본다는 것들은 아마 그 우물 속의 빛은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겠죠. 자 우물 속에 뭐가 있냐면요. 동화 좀 쳐볼까요?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가을이 있대요. 그리고 한 사나이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우물 속에는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과 가을과 한 사나이가 있다고 하죠. 그럼 여기는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을 쭉 종합하게 되면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열거라는 말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열거법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파란이라는 말 보이죠. 원래는 파란이라고 써야 되는데 파아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이 아니라 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에서만 허용한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시적 허용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수능에서는 이러한 시적 허용을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 시적 허용 말 대신에 음절수를 조절하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음절수를 조절한 것들은 음절은 하나하나의 마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글자를 세 글자로 늘렸으니까 음절수를 조절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 우물 속에 보는 풍경이 어떻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죠. 그죠? 이 열거법으로 나열되었던 이 공간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 있다. 됐나요? 지금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인데 반면에 잠시 후에 나올 이 화자의 모습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냐면 여기요. 왜? 한 사나이가 있는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간대요. 첫 번째 정서가 나와요. 일단 첫 번째는 미움이라는 정서가 연에 들어가요. 자, 누구를 봤는데요? 한 사나이를 봤어요. 그 한 사나이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물을 들여다보는 그럼 이야기 끝났죠? 아, 지금 우물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한 사나이가 있었고 그 사나이가 굉장히 밉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물을 들여다봤다라는 거는 그곳에 비친 그 사나이를 봤을 텐데 설마 우물을 봤는데 거기서 살려주세요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사람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의 얼굴 아, 그러면 이 한 사나이는 자기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때 자기의 모습인데 이게 너무 밉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밉다라고 했으면 그 대상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겠죠? 따라서 이때 한 사나이 자기 모습 미운 모습은 우리 앞에서 윤동주의 자아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자아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냐? 그냥 현실을 현실에 안 좋아하는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인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우물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되는 이것과 현재 화자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왜? 화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인데 그 안에 있는 풍경은 너무나도 예쁜 모습이 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예쁜 풍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왔어요. 들여다보는 행위였죠. 그러니까 현재 들여다보는 행위여서 미움을 느껴요. 그리고 뭐하냐면 다음 상태는 돌아가죠. 돌아가 이런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엾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흔히 말하는 문학이나 수능에서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응 미움이 들어간다는데 이응 미움 미응 이응이 아니라 이응 미움 뭐 있죠? 연민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연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미웠는데 그 사람이 왠지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그 이제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거울을 딱 보면 굉장히 만족스럽나요? 어우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대부분은 이제 거울을 보면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살쪘나? 아 이거 뭐야 잡티인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너무 이제 막 살찐 거 같아서 보기 싫어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기 싫어서 갔는데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저 모습은 나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우 그래도 난데 그러니까 지금 불쌍해서 가엾은 마음에 도로 가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다시 가서 보니까 사나이가 그대로 있겠죠. 어디 갔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것도 비칠 거니까 다시 또 그 사나이가 미워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미웠다가 연민했다가 또 다시 미움을 느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또다시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그리움까지 가네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을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시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웠다가 불쌍했다가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한 것까지 행위가 반복되긴 하지만 그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할 때 미워져 돌아갑니다.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구가 반복되고 있구나. 반복법이라는 게 이 안에 쓰여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있습니다. 에다 더해서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써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아까 첫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있었거든요. 그죠? 앞부분에서 이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하나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앞에 부분에 비해서 뭐가 생긴 거냐면 일종의 점층법이 쓰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글자 수가 더 늘어났잖아요. 덩어리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우물이란 존재는 뭐냐.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그 우물이란 존재는 아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자아성찰의 매개체였잖아요. 그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 자아성찰의 매개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저 우물이란 존재가 조금 달라졌어요. 뭐 비슷하다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나오죠. 사실 이제 어 웬만한 책들에서는 이 추억처럼 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의 이 부끄럽기 이전의 모습 쉽게 말하면 일제경전기가 왔을 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의 모습은 그다지 부끄럽지 않고 아주 멋지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과거의 추억의 모습은 뭐냐면 과거의 순수했던 자아 흔히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러한 평화로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있는 사나이잖아요. 그죠. 있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는 그런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이가 있어요. 별개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이 사나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의 모습인 거죠.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그 미운 사나이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해서 그 미운 사나이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자신의 고민이 지금 해결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미웠고 짜증났고 불쌍하기도 했고 결국 그립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립다라는 감정이 좋은 감정이에요? 안 좋은 감정이에요? 그립다라는 건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감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감정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플러스 감정으로 끝나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우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 좋았던 자아 현실적 자아가 이런 이상적인 자아로 바뀌었다라고 합일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 내적 갈등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건 자기 안에서 일하는 갈등이잖아요. 그 내적 갈등이라는 게 해소될 수 있었던 내적 갈등 해소의 매개체다라는 말도 여기다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결국은 끊임없는 자아 성찰 과정을 통해서 안 좋았던 자신의 모습을 좋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여러분 이 추억처럼이란 말을 작년 EBS 수능특강 3학년 언니들을 위한 그 과정이었죠. 그 수능특강에서 이 추억처럼 사나이를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는 지금의 그 안 좋았던 모습을 추억으로 남겨버리고 싶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추억처럼 사나이는 플러스의 모습이 아닌 거죠.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왜냐하면 추억 속으로 남기고 싶은 모습은 지금의 안 좋았던 모습은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렇게 본다면 추억처럼 사나이는 긍정적인 시어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게 작년 수능특강에서의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순수했던 자아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작년 수능특강에선 그런 해석도 있었으나 학교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향을 따라가는게 좋아요. 수능이었다면 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거니까 보기를 제시하겠죠.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나갈텐데 지금은 뭐 보기를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처럼 남긴다라는 것도 아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과거로 남기고 싶어 그래서 추억처럼 추억같은 사나이를 남겨버리자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안 좋았던 모습들 이제 그리워한다는 얘기니까 다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보고 싶다라는 거는 좋은 모습이 보고 싶지 않을까? 안 좋은 모습은 보기 싫을 거니까? 결국은 이 그리움이란 것들은 자기 긍정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니까 이 신사고 국어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이거를 만들 때 그 취지 자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내용도 잘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시를 잘 기억하려면 도식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잠깐 도식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신은 네 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감정상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 알겠죠? 저기 들어갈 게 뭐죠? 그렇지 여기서는 일단 미움이 들어가야 되겠죠. 처음에 미움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은요? 연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은요? 다시 미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은요? 그렇지 그리움에 나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냐? 그게 아니죠. 여기 있는 이 미움이란 감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너스 감정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면은 뭔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즉 자기 긍정의 모습으로 요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 행위의 반복 속에서 행위의 반복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감을 통해서 정서의 변화를 통해 시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온다면 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미움은 들여다본이라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졌던 것 연민은 뭐였냐면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거고 다시 가서 들여다보니까 또다시 미움이 생겼던 거고 여기서 또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리움이 생겼던 거고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시가 어떤 흐름을 갖고 이어지는지를 잘 알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선생님이 또 다른 그림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도식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의물과 그 다음에 사나이 그리고 그 사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숨어있는 화자 요 세 명의 어떤 세 명이라보다는 새의 존재가 존재란 말 맞나요? 세기의 시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여기는 큰 네모를 하나의 우물로 보죠. 여기 우물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물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자 우물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한 사나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그림을 좀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우물 안에 들여다봤더니 한 사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우물을 들여다본 것은 누구였냐면 아마 화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우물 안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사나이의 모습은 너무나 미운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나이를 바라볼 때 이 사나이 어떤 대상이냐 미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해서 연민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이라 생각이 드니까 또 그립기도 하고요. 그럼 이 사나이는 어떤 사나이니 앞에서 말했던 현실적인 자아 너무나 버리고 싶었던 자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그런 자아 이 자아는 현재 우물 안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우물 안에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과 별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개의 존재라 생각했던 건데 이러한 화자는 겉에서 이걸 바라보는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는 반성적 자아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 한 사나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물 속에 블라블라 자연이 있고 한 사나이도 있습니다. 아! 더 이상 조화로운 자연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구나 결국은 자기 긍정으로 시가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움에서 시작했으나 자기 긍정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그럼 결국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자기를 돌아보는 앞에서 얘기했던 자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여러분 책 10 음 6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학습활동 부분이 있을 거니까 학습활동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보도록 하죠. 아! 핵심명의 문자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주제예요. 자아성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애증을 담은 작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았으니까 주제가 뭐냐 자아성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신에 대한 애증이라는 것들은 사랑한 애자와 증오한 증자라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 첫 번째는 내적 갈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사회와의 사회와 인간의 갈등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혼자 일어나는 갈등이잖아요. 내적 갈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자아의 분열이 일어난다. 들여다보는 나와 빛인 나 사실은 들여다보는 나는 반성하고 있는 그 자아의 모습이겠고 빛인 나는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다음 세 번째 정서의 변화에 따라 미움 영민 미움 그리움에 따라서 전개된다는 거 네 번째 열거 뭔지 아까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거 적어드리는 건 이걸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시면서 시에서 어느 부분이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열거는 달도 있고 다음에 아까 보니까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열거라고 하는 건 미워져 돌아갑니다라는 단어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죠. 그죠? 점층이라고 하는 건 처음엔 자연만 있었는데 마지막에 자연이 있고 추억처럼 산하기가 있다라고 글씨가 좀 더해졌죠. 그러니까 정도가 심해진 거니까 점층이란 말 한 다섯 번째 고백적어조라는 말 썼는데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기 고백적인 어조를 사용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유사한 식구의 반복 이게 다른 말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것들이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보면 알겠죠? 아까 뭐 들여다봅니다나 아니면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얘하고 이 반복 같이 가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6페이지 핵심정 학습활동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요 부분이에요. 산 모퉁이 돌아 첫 번째 부분이었잖아요. 여기서 화자와 산하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자 얘기하는 건데 요렇게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화자는 어디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요? 우물이요. 뭐하고 있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우물에 비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사나이는 누굽니까? 비친 모습이니까 당연히 화자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일을 바탕으로 이 시에서 우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우물은 그럼 어떤 역할을 했죠? 사실 이 우물이라는 것들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 거울이라든지 혹은 유리창 이것들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리창이나 거울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능이니까 아 그러면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구나 뭐 요점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세 번째요. 1과 2를 고려해서 이 시의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왜 지었을까? 결국 자화상은 자기 스스로를 그린 그림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기 스스로 그린 내 최상화다. 아 내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자기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성찰 즉 반성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1차적인 내용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다음 활동 통해서 시상 전개 과정과 화상의 행위 및 정서 우리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 처음엔 들여다봤죠? 들여다본 다음에 뭐였죠? 돌아가다가 생각을 해봤죠? 왜? 너무 미웠으니까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좀 불쌍했잖아요. 다시 가서 또 들여다봤죠? 그러니까 또 미웠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다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어우 불쌍해 연민 다시가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아우 미워 그쵸? 미워 또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의 모습인데 아우 안타까워 하는 그리움으로 정서가 끝나게 된다라는 거 말하기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감정에서 얘기했지만 플러스에 자기 긍정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죠. 자 이래서 살펴본 화자의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방금 얘기했던 그 정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과 연민과 다음에 다시 미움과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전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들 안 좋은 것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시가 끝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인지 살펴보세요. 우물 속에 다리 밟고 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데 한 사나이가 있는데 미워져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연 여긴 지금 자연의 모습인 거죠. 이 위쪽은 자연에 대한 인식인 거고 이 밑에 쪽은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연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지닌 곳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자연 얘기한 다음에 사나이에 대한 인식은 뭐였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는 달리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달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적 조화를 이루지 못한 뭔 얘기냐면 여기는 조화를 잘 이뤄서 아름다운 모습인데 나는 그런 조화가 제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윤동규의 시선 자아의 분열이 일어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자기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초라한 자신을 미워하는 모습을 바로 이 사나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넘어가보면 다음 식구에서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래서 살펴본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비교해보자 얘기했잖아요. 아까는 자연과 별개 즉 조화로운 자연과는 다른 존재로 나는 부조화를 이룬 인간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 속에 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사나이에 대한 미움과 연민의 마음이 자기 긍정이란 것들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포인트가 어딨냐라 물어본다면 누가 뭐래도 이러한 미움과 연민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자기 긍정이란 것들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2연과 6연을 중심으로 이 시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 효과를 파악해보자 얘기했어요.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아까 처음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아 열거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들어가 돌아 봅니다. 돌아가다 미워지니 그래서 반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추억처럼 이란 말 읽기 전에 점층도 있었잖아요. 그럼 각각이 지니 의미는 이 열거가 결국은 수많은 자연들이 하나 둘 셋 넷 나열되어 있는 걸 통해서 자연은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단다 이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반복은 왜 있냐 대개 반복은 강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어떤 의미인데요? 유사한 식구를 반복해서 아까 뭔가를 들여다보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아보는 들여다보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들 스스로를 반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점층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 화자에 성숙해가는 과정 처음에는 사나이가 없었다가 마지막에 사나이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심한 의문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은 자화상이 쓰였던 시기와 같은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이육사의 시 절정에 관한 시이다. 경화연구 학생들은 이육사의 절정도 시험범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절정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살짝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를 좀 확장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정리할 준비 됐나요? 자, 현대시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방금 윤동재 자화상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화자 대상 그 다음 상황 정서 태도 이렇게 쓰시고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니까 음 나나 우리가 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딱히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쪽 대상이 무엇일까 살펴봤는데 대상도 마땅히 절정이라는 건 극에 달아있다고 이런 뜻인데 이게 대상일 리는 없으니까 일단 좀 살펴보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육사란 시인 먼저 좀 알아야겠죠. 죄송해요. 이육사란 시인은 저항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자기의 어떤 그 죄수번호 264번을 호로 삼았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럼 저항시인이라는 건 결국 일제경쟁기에 살아갈 때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들을 우리가 저항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육사의 시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의 플러스는 뭐 독립에 가는 걸 얘기할 것이고 마이너스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쉽게 말하면 혹독한 현실 암울한 현실 거기서 말하는 희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죠. 매운 계절의 채찍이 그러니까 맵다라는 게 여러분 매운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채찍이 역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운 계절의 채찍이라는 말이 의미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보기에서 시대상의 일제강점기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 일제강점기 치하의 시련 정도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시련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시련의 갈겨 시련을 맞다 보니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대요. 여러분 북방이란 건 북쪽 지역이잖아요. 북쪽 지역까지 열심히 걸어서 올라가면 북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북방이란 곳은 그럼 걸어서 갈 수 있는 수평적인 공간인데 수평적인 공간에서의 마지막 끝 지점 수평적인 한계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끝 수평적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한계라는 게 포인트에요. 자 기억하세요. 다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은 산 꼭대기를 얘기하잖아요. 서립발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고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 위에 꼭대기를 우리가 고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위로 올라가죠. 수직적인 한계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해요. 잘은 모르겠으나 시련을 당하다 보니 극한 상황이라는 곳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서립발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대요. 사실 칼 위에 서 있는 건 발이 쪼개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위태로운 상황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극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우리가 보통 무릎을 꿇는다는 것들은 보통 항복을 할 때도 쓰이지만 뭔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간절한 바람인 거죠. 아 제발 제발 나를 구해주셔서 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어떤 마음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이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염원을 닮은 염원을 담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면 디딜 곳조차 없는 쉽게 말하면 아무런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JM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JM스러운 상황이란 뭐죠? JM 절망이란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절망이라는 정서가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극한 상황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름에 눈감아 생각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 이제 눈을 감고 찬찬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는 건 뭐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지금 반전을 꿈꾸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름에 라는 부분에서는 드디어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눈감아 찬찬히 생각해 본다는 얘기는 자기의 처지를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는 즉 관조해 보니 아 겨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겨울이 뭔데? 강철로 된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알록달록 예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강철은 차가운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이미지가 있는 거는 이거는 극한 상황 혹은 시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된 플러스라는 게 말이 되니? 얘들아? 안 되잖아. 마이너스로 된 플러스가 어떻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모순된 말인 거죠. 따라서 역설법이라는 걸 여기 따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역설은 왜 하는 건데요? 역설은 강조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험난한 겨울 이 시련의 계절은 정말 죽어버려야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무지개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달아라. 즉 희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에서 끝나는 시가 아니라 아 눈 감고 찬찬 생각해보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아 그래 맞아. 음 이게 영원히 유지된다는 법이 없지. 그래 맞아. 지금의 이 시련들은 그래 이 극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겨낼 때가 언젠가는 올 거야. 그래 이 시련이라는 건 바로 무지개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거야. 지금은 비록 험난한 이런 극한 상황이지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야겠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시는 절망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희망을 엿보면서 시가 종료되는 거예요. 이육사 시인이 저항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절망으로 끝날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희망을 엿보는 이야기.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낼만한 게 이제 뻔히 보이죠. 뭐 수평적인 한계나 수평적인 내용적인 걸 물어볼 거예요. 뭐 기억력을 쓴 다음에 이것은 뭐 수직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수평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디딜꽃조차 없다란 것으로 보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노래하고 있군 이라든지 아니면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연이잖아. 현대 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기승전 결로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은 한 시의 주로 등장하는데 이 현대 시 26세의 절정은 기승전결 구조로 되게 유명해요. 어? 선생님 기승전결 구조가 무엇이죠? 기승전결은 이렇게 된 구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감정이 극의 달에 있다가 마지막 결, 이 결은 매질결자잖아요. 매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마무리, 진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가 그러하죠. 처음에는 수평적인 한계를 맛봤죠.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위로 올라가 보는데 결국 수직적으로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거기서 디딜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면서 절망을 느끼게 되죠. 완전 포기 상태였다가 아 생각해보니 그래 그래도 희망이라고 존재하지 않을까 매짐을 맺고 있죠. 그래서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살짝 좋아지면서 맺고 있는 기승전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파트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정리를 해야겠죠.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자 주제에요. 극한 상황을 인식해라 인식해라가 아니라 인식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무지개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얘기는 그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니 우리가 버텨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인 태도가 엿볼 수 있는데 사실 이육사씨의 신은 남성적인 어조가 드러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다음 두번째 맨 마지막에 역설이 있었죠. 강조하기에 쓰는 거고요. 세번째 상징적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무지개가 진짜 무지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방도 마찬가지고 진짜 북방이나 혹은 진짜 고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극한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실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시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죠. 마지막 네번째가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자 이제 정리됐죠. 그럼 이러한 이 이육사의 절정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화상이라는 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화상 같은 경우는 어떤 어조였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종결하면 뭐, 말씀이다 라는 건 자기를 고백할 때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자기 고백적 어조. 그러니까 태도가 자기 성찰, 자기를 고백함으로써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사의 절정은요. 뒤에 보게 되면 단정적 어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단정을 내림으로써 뭐하는 건데 그래! 바로 이게 희망이 있다! 의지를 불태우고자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학습 활동 정리는 다 한 거고요. 뒤에 나머지 것들은 뭐 딱히 정리할 게 없어서 여기서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일은 이제 다른 시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서 현대시 중에 3단원에 있는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고시를 하나 강의를 해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문법 파트도 있고 비문학 파트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한번 이 고재종의 첫사랑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를 먼저 좀 찍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비문학 파트나 소설 최척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볼 때까지 이거 오늘 공부한 것들 오늘 두 개 배운 거예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란 시하고 이육사의 절정이란 시 꼭! 선생님이 알려드린 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